제가 본업이 미용이다든가 이런 메뉴 관련해서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원합니다. 안녕하세요. 캐샤님 맞으시죠? 맞아요. 눈이 연예인 눈 같아요. 죄송한데 마스크 좀 내려볼까요? 와 와 지금 분들은 뭘 하세요?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. 응 알겠습니다. 올라가시죠. 지금 수술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시티 촬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? 전이랑 호랑 시티 비교하면서 원장님이랑 상담 나누고 있거든요. 이제 뼈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거 알아보려고 찍는 거예요. 혹시 주변 분들이 사채님 그루밍TV 1편 연락 먼저 오세요? 근데 후임이 먼저 보고 형 성형했냐고 후임은 뭐래요? 그게 말이 없더라고요. 후임은 찬 사전 좀 열어보세요. 그게 본인의 두 달 전 모습? 니가 봐 댓글 엄청나게 됐죠? 그러게요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거의 수술 두 달 차 다 돼간 이세찬이라고 합니다 이제 잘 보시면 붓기나 멍도 사실상 멍은 거였고 주변에서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되게 잘 됐다고 칭찬 많이 해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